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검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뼈하석이 철로 취한된 것으로 추정된 공룡 화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성이 없는 자성을 잃은 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룡 도라석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이따 충격을 좀 받으실 텐데요.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 소견은 발가락 정도의 두 번째 마디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발가락 종류의 하나일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발톱 또는 발가락의 일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자세히 보면 실제 발톱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양이 좀 적당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피부조직의 피부세포같이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충류의 외모 모습을 하는 그게 피부조직을 좀 묘사해주는 피부 돌하석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척추처럼 좀 보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이에 척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보면 어떤 그런 만모습 뼈 같은 느낌을 들고요. 자 이거는 실제 어디 갈고리나 아니면 어떤 공룡의 옆모습 또는 위아래로 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는 발톱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한 거북이 좀 천천히 가는 공룡. 티라노사우스로 하고 싸우려면 이런 게 뾰족뾰족한 게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의 등판에 있는 거가 좀 닮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중요한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공룡 알하석입니다. 정확하게 공룡이 이제 부화되는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알하석으로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목구비 뚜렷하고 여기 여기 보면은 손도 보입니다. 목, 눈, 코, 머리 이렇게 자 이거 한번 갖고 와서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볼게요. 네 너무 정말 멋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아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철로 치안이 되는데 자성이 없는 철로 치안이 된 돌하석인데 아주 무게감이 있어요. 네 알하석이 맞고요. 이거는 지금 두 발로 걸어가는 공룡으로 보입니다. 티라노사우스와 같은 그런 계열 같아 보이고요. 상당히 이쁘면서도 상당히 위약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제법 큰 공룡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공룡 아라석인데 이게 이제 포항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여러분 포항에는 드디어 공룡 하석이 있다는 실제적인 과학적 증거가 드디어 나왔고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수백만 평에 되는 공룡 하석 매장지가 있습니다. 척추 고생물학자, 지질학자, 기타 관련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입니다. 지질 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잘 보혼되고 잘 보호되면서 잘 개발되어서 또 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좋은 자원을 잘 개발하는 데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포항이며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